북 2 북 2 네, 그리고 이태리어도 약간 해요.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해요. 그 언어들은 꽤 비슷해요. 저는 그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어려워요. 저는 아직 실수를 많이 해요. 틀릴 때마다 고쳐주세요. 당신은 발음이 아주 좋아요. 약간의 억양만 있어요.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볼 수 있어요. 당신의 모국어가 뭐예요? 어학원 코스를 하는 중이에요. 어떤 교재를 사용해요?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.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. 잊어버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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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당장Das과 오는 신고ilia 와요. kemect원